코리안 스타일. 예스 코리안 스타일. 코리안 스타일. 좀 도수가 높으셔서 반경알이 작아지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저희 그래서 되게 격전지였거든요. 코로나 때. 이 자리에 저희도 근데 여기를 봤었거든요. 저기는 최근에 리모델링 까지였거든요. 여기를 잘 뛰냐. 과연 이렇게 보면 나XX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좋아합니다. 월세는 반이고 매출은 두 배고. 그렇죠. 저희가 월세가 800정만 달랐잖아요. 그러면 전체 매출의 대략 5% 정도. 그런 자체가 계속 상승 중이기 때문에 매출의 한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은 아침부터.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저는 아이젠트리 서면점에 근무하고 있는 유윤학 과장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서면점 가볼 건데 네. 매장이 여기 어디쯤 있나요? 어 여기 바로 위에 올라가면 있습니다. 바로 있어요? 네네. 원래 이 시간에 원래 출근을 하시나요? 네 저희가 10시까지인데 9시 40분쯤에 출근해서 매장 직원들하고 회의도 하고 그전 날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매장 정리라든지 청소라든지 깔끔하게 하고 응대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나오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는 아이덴트리가 아닌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안경원이죠. 여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큰 안경원이 바로 옆에 있을 거예요? 저희를 다 OO 찾으러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와서 말씀하시다가 혹시 다 OO 말씀하시면 어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항상 이렇게 제일 먼저 문을 여시는 편인가요? 제가 오늘 촬영 때문에 자꾸 삐치고 감이 있네요. 아 매장이 엄청 기네요. 네 저희가 쭉 긴 타입이죠 매장이? 평수로 따지면 거의 100평 가까이 됩니다. 옆에 다 OO하고 평수로 비교했을 때는 어디가 더 크나요? 소비자분들은 고객님 눈에 보여지기에는 저희가 조금 더 크겠죠? 아 들어왔을 때는? 네 그렇죠. 전국에서 가장 긴 안경원이라고 잡아옵니다. 근데 앞에 이렇게 막혀있어가지고 저 건너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부분이 저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입술이 아주 잘 막혀있으니까 저쪽에서 들어오신 고객님도 있고 이쪽에서 들어오신 고객이고 그 덕분에 좀 많이 끼워야 합니다. 끼워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픈을 할 때 이런 홍보문이나 이런 것도 두 개이기 때문에 낼 게 아 양쪽으로 내놔야 됩니다. 그렇죠. 저 개미집이 그 유명한 그 개미집 맞나요? 어 네 맞습니다. 점심시간에 가면 자리가 없습니다. 아마 어제 카린 무태 아시는 분 같습니까? 10조 정도 그 이제? 네. 고객님 회의는 매일 하는 편이니까요? 네 매일 합니다. 매일 해서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그다음에 특이사항 있으면 특이사항도 같이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찍부터 이렇게 찾아오시네요. 네 아무래도 안경 쓰시나 불편하신 분들 있으면 못 참잖아요. 아침에 바로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오전에 손님이 많은 편이 있나요? 아니요 오전에는 손님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메인 중심가들은 오전에는 좀 종료하고 주문하고 한 두세시부터 조금 바빠지는 기념이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웬만하면 그전에 주문하셨던 거 안경 가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술 입건들 빠르게 처리해주고 연락드릴 수 있는 거 완성됐다고 연락드리고 택배사에 택배 보내드리고 이 시간에 식사하시는 건가요? 밥 먹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님들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고객님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조용하다 싶으면 좀 빨리 가는 경우 오늘은 조용해서 조금 빨리 가는 편인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식사는 보통 밖에서 계시는 건가요? 원래는 기락으로 먹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도 오셨습니다. 밖에서 아... 저희 때문에 지금 밖에서 드시는 거 뭐 먹으러 가나요? 터면하면 당연히 국밥 아니겠습니까? 아... 국밥 먹으러 가야죠. 제가 또 잘하는 집을 합니다. 오겹국밥이 제가 있습니다. 뭐요? 오겹국밥 오겹국밥 여기가 부산의 중심이죠? 부산의 중심 사실상 그렇죠. 이 근방에 안경원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몇 개 정도 있거든? 셀 수 없을 정도일 것 같아요. 저희 주변만 해도 걸어서 3분 내에 거리에 있는 안경원이 3분에서 5분 사이에 있는 안경원이고요 하는 거 일보이죠. 이따가 식사하시고 아마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이 근방으로 해서 응 같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식사도 나왔네. 네. 식사만 확실히 맛있게 드십시오. 와 이게 오겹국밥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먹어봤는데 고기가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왔어. 여기 서면 보라가 쪽인데 되게 봉실이 많은 것 같네요. 아... 일본가가 일본가가 코로나 이후로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큰 로타리에 가장 메인이 된 이렇게 봉실이 있었어요. 서면 하면 보통 주디스케워도 있는데 긍강자도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긍강자도 원래 제일 메인 자리에 있다가 이전 안에서 봉실이 저렇게 큰 게 아니에요. 오... 하이전트리는 또 있네요 저기에? 아... 거기가 예전에 이전 자리였습니다. 확장 이전. 이 자리에서 데려갔습니다. 아... 이 자리가 저기 있는 자리보다 훨씬 좋은 것 같다. 이게 탁 트여있어요. 내 노른자 땅이. 근데 월세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매장을 이전했습니다. 아... 여기 트여있으니까 월세가 그만큼 비쌌단 말이야? 네. 공간도 근데 좀 협소해요 상대적으로. 월세 차이가 여기하고 저기하고 얼마나 차이나는 거죠? 원래 자리가 이 원래 자리가 지금 있는 매장 자리보다 두 배 더 비쌉니다. 규모는 더 짱은데 두 배가 비싸다? 네. 맞습니다. 근데 확실히 자리는 두 비... 두 디스 바로 걷는 편에다가 근데 전에 있던 매장 대비해서 제가 매출은 좀 올랐어요. 얼마나 올랐죠? 두 배 정도. 두 배요? 네. 월세는 반이고 매출은 두 배고. 그렇죠. 잘 옮긴 거죠. 고정리가 지금 풀었으니까 일단. 일단 옛날에는 여기 횡단문도 없었거든요. 다 지하로 다녀. 아... 그러면 더 편해졌네요. 편해진 것도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안경원 말씀드렸는데 주변에 많다고 일단 변신 못한 곳도 있고 건너가서 저기 조금만 올라가면 또 한 군데 있거든요. 영원이 참 많습니다. 오신 김에 그리고 오늘 제가 커피라도 한 잔 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날도 더운데. 보시면 저희는 공식이었는데 우리는 오픈 확정되어 있어요. 원래 소면하면 아까 1번가는 공강제야. 2번가는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이제 무신사까지 이렇게 돌아가신 거 보일 거 같고. 아 무신사 오픈한 건가요? 네. 오픈했죠. 무신사 매장이 오픈하네요. 무신사잖아요. 아... 생각해요. 무신사 매장이 앞때는 안 들어간다던데 딱 부산에 정신이 여기 딱 들어와 있네.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만 봐도 1번가하고 2번가 이런 차이를 좀 볼 수 있어요. 사실 코로나 때 여기 서면이 격전지였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경원 들차적으로 많은데 아마 들어보시면 아시는 체인들 안경원 체인들 웬만하면 다 있었어요. 바로 옆에 다 OO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앞에 보면 OO 흔히 아는 OO OO이 빠질 수 없잖아요. 그 외에 뭐 OO라든지 그런 식으로 다 많았습니다. 엄청. 저희 그래서 되게 격전지였거든요. 코로나 때 우리 자리에 OO OO가 들어왔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안경원이 아니죠? 저희도 근데 여기를 봤었거든요. 저희도 여기를 보고 있었는데 월세가 너무 비싸서 한 달에 2000 2000이요? 네. 1000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도저히 부담이 돼서 가지 못하고 지금 현재 자리로 가게 됐죠. 저기 젠틀리만 보이네요. 젠틀리만. 그래서 사실 건너편을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아 이거 젠틀리만 딱 보이면 안경점인지 절대 오겠다.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홍보도 하고 해야죠. 우리 여기 있다. 이렇게 그 옆에 다 OO 얘기해? 아 깔끔하게 진짜 빌딩 하나로 맞죠? 저기는 최근에 리모델링까지 해서 너무 잘 뛰죠. 그러니까 과판 자체가 좀 깔끔하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빌딩을 다 사시면 되겠다. 나중에 1층 사고 그다음 3층도 사고 그런 식으로 쭉쭉쭉 올라가야죠. 부정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죠. 과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 OO 되게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좋아합니다. 하하하하 뭐 실화이고 있나요? 그렇다고? 원래 오른쪽 하하하하 여기 안 닿을게요. 문이랑 같이 넣어놨고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은 저희가 초점 위축 확인하고 나서 바로 지워드리거든요. 이거는 폴리싱이라는 작업인데 꿀테들이 광택이 붓거나 아니면 잔기스가 좀 생겼을 때 달아내거나 광택을 입히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의하는 이후로 한 분도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죠? 앉을 시간이 없죠. 지금 바로 우리 응대학을 가야 돼서 제가 기다리고 계시는 고객님들 네 맞습니다. 대신에 사이즈는 조금 작을 수 있어요. 또 보시겠어요. 그럼요? 맞습니다. 깔끔하죠? 또 하나가 좀 도수가 높으셔서 한 개발이 작아지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게 가로 길이가 53이고 이게 52, 1mm 차이 대신에 상한은 좀 긴 편이긴 해요. 고객님들이 흐리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룩앤볼? 예스. 룩골? 코리안 스타일. 예스. 코리안 스타일. 코리안 스타일. 서류러.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좀 여유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 네 아무래도 저희가 집에 갈 때가 되다 보니 고객님들도 눈치채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아까부터 봤는데 콘택트 렌즈가 되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한 달에 콘택트 렌즈는 어느 정도 파는 거죠? 저희 전체 매출로 따지면 한 20% 정도. 20%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 거예요? 금액은 3천만 원 정도예요. 3천만 원. 근데 저희가 콘택트 렌즈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다른 뭐 다비X나 아니면 다 일반 안경화는 보통 30%에서 40% 정도 되는데. 그 이유가 뭐죠? 다른 안경화들 같은 경우에는 아큐브나 알콘을 주로 취급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슈롬이랑 쿠퍼비전 위주로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안경은 도대체 얼마를 하신다는 거죠? 20% 80% 해보시면 대략 1억 2, 3천 정도. 2, 3천. 네 맞습니다. 한 달이면 1억 5천 사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와. 매출 인증 해주실 수 있나요? 인증이요? 매출 인증. 근데 또 이렇게 오셨으니까 저희가 홀딱 뽑고 다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쪽으로 한번. 감사합니다. 3월 1일부터. 아 3월달 매출이네요? 네. 왜냐하면 4월달에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3월 기준으로. 한달로. 그렇죠. 보시면은 카드 5,300정도. 6,300. 네. 그다음에 현금영수증 280정도. 우산하면 6,600정도 되네요. 6,600. 1억 5천이라고 하셨잖아요. 6,600? 저희가 매장이 길다 보니까 단말기가 2개입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안경 구매하시고 여기까지 와서 결제하시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래서 단말기를 이동식으로 하나 더. 3월 31일까지. 그럼 이게 마지막인 거죠, 이제? 네. 맞습니다. 다 없습니다. 8,350. 아 6,600이었잖아요. 끝자리 다 담아면 1억 5천. 1억 5천.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가 월세가 800정도 안 닿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매출이 대략 5% 정도. 되게 효율적인 매장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콘택트 내지는 비중이 2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데보다 좀 비중이 낮다고 그랬잖아요. 안경 비중이 높아야 순수익이 좀 좋습니다. 월세도 좋고 최적화가 잘 돼 있죠. 효율성도 되게 좋고.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기도 했고 1차적으로는. 홍보도 열심히 했죠. 아까 보셨다시피 저희는 막혀 있잖아요. 건너편에서 안 보여요. 그러면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서면에서 저희가 매출이 좀 합격이지 않나 그래요. 서면 안에서는. 1억 5천이?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옆에 가비XX 매장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비슷하거나 저희가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오히려 많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전에도. 저긴 다 보여요. 우리는 안 보여요. 최종적으로 월매출 목표는 얼마로 잡고 계시는 거죠? 월매출 목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희 이사님께서. 아 이사님이. 네. 이사님 서면점에서 목표로 하는 월매출. 최종적으로 얼마 정도를 잡고 계시는 거죠? 일단 서면점 분위기가 너무 좋고. 이제 흐름 자체가 계속 상승 중이기 때문에. 매출의 한계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아이전트리 본점에 가장 나눔 매출을 찍고 있는. 30억 했다는. 올해 안에 우리 아이전트리 본점을 이겨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만 한 달 기준으로 이겨보겠다. 와 역시 크신 키만큼. 와 그 목표 또한 진짜 너무 크네요. 극을 잡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파이팅 한번 외치고 마무리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이전트리 서면점 파이팅! Bang & Ran 파이팅! improving Row 뭐 아이전트리